양 팀 주장과 함께하는 토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연습 시간과 응원단장과 함께하는 연습, 응원연습까지 함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아래 위로, 아래 위로, 다시 한 번 박수를 치면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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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정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 선수들이 멋지게 승리할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목소리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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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진짜 너무 잘해주세요. 자 여러분 저희가 맨날 하는 응원인데 또 까먹으실 수 있있나 우리가 수비 때 아니, 서브 받아서 저희가 공을 올려야하는데 statues 서브가 날라압니다. 우리가 받아서, 올려서, 때린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받을때는 O 라고 외쳐주시면 되고 올릴때는 K 라고 외쳐주시면 되고 때릴때는 으쌰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공날라 받을때 O 올릴때 때릴때 아 박수 오늘 잘해요 오늘 오늘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죠 우리 박수칠게 우리 써버릴때 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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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조재성 선수로 한번 해보는데 다 아시죠 여러분 조재성 선수만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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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조재성 이렇게 한번 조재성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주시면 돼요 자 조재성 선수로 한 번만 해볼게요 써물 수치 다 같이 OK OK 오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브로키로 써끼고 오우 선두 오오 왼록수 우리 박수도 너무 잘 쳐요 자 오늘 응원을 할 때 여러분들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앞에 우리 정말 아름다운 치어리더 분들이 계시잖아요 치어리더 분들이 응원 도구를 펼치면 여러분도 같이 펼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모아서 박수를 치면 여러분도 박수를 쳐주시는 거고요 요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박수를 맞춥니다 박수 자 응원 도구를 펼치고 응원을 할 때 응원 도구를 펼치고 머리 위로 아래로 머리 위로 아래로 머리 위로 아래로 자 오늘은 우리 OK가 써있는 부분이 앞을 향해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응원 도구를 바라볼 때는 으쌰으쌰가 보이겠죠 우리 선수들이 OK 노란색 큰 글자가 보일 수 있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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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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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에서부터 발라 이제 빨리 박수를 칠 준비를 하시고 배우갑니다 박수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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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재 контрак수 2 연주 박수 박수 198 já 자 짜 짜 짜 여기서 악수 세이버 정진환 대기모 정진환 정진환 자 요렇게 우리 치어 리더들을 따라해 주시며 오늘 선수들 여러분의 응원에 대해서 정말로 멋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리듬 응원에 한 번씩 맞춰서 다 볼 건데요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국국자 국국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말고 저희가 또 하나